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침에 덴버 콜로라도 거기에 오로라 타운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그런 곳인데 어제 저녁에 그곳에 와서 또 생필품을 H마트에서 많이 샀어요. 그래서 한 한 달쯤 먹을 거는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이곳에 그 크라이맥스 콜로라도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 뭐 지난번에 두 달 전에도 여기 지나가던 곳이고 해마다 한 번, 두 번씩 가는 해발 3,400m 고지예요. 여기는 100년도 훨씬 넘은 그 전에부터 몰리 드놈이라고 하는 그 철광석을 캐는 광산이에요. 제가 그 자료를 쭉 읽어봤는데 몰리 드놈이 뭔지는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설명문대로 하면 재질이 가볍고 튼튼한 철을 만드는 그러한 소재라고 하는 설명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티타늄인가 타이타늄? 글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 백 몇 십 년 전에 타이타늄을 이곳에서 그 타이타늄이 뭐 그 발견된 지가 뭐 그렇게 오랜 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내가 또 모르는 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그 이것은 이런 차감기예요. 이게 이제 차감기 고정돼 무슨 그 펠리버 50 같은 기관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고정시켜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전부 그 다이너마이트 홀 만들 때 쓰는 그 비트 그 텅스텐을 앞에 달아서 바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뚫는 비트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 구멍을 파는 그러한 집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기다 이제 이 사람들 쓰지 않으니까 박물관 새로 전시하는 거예요. 그게 한마루예요. 한쪽에 그래서 이 광산에서 물을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는가 하면 저 아래 3,200m, 3,000m쯤 되는 그 지점에 그 계곡에 굉장히 큰 댐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물로 사용해서 그 침전물이 나오는 것을 그리로 계속 그 댐으로 보내서 계속 단계별로 가라앉혀서 정화된 물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런 산업들을 가급적 안 하죠. 공해 유발하고 또 자연을 훼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안 하는데 이것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여기 설명문에 의하면 세계 최대의 광산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소재로 쓰기 위해서 계속 만드는 책을 하는 그러한 곳이니까 여기는 언터치볼 그러한 광산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저 아래 그 레드빌이라고 하는 그 은광살천 거기서 여기 그대머로 아침에 출발해서 자전거로 올라왔어요. 아 아 여기 어 엘르트 이 먼저 저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고 싶습니다. 여기 가고 싶습니다. 그는 전세계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okay. 맞아. 그리고 인사계의 한 장점을 주로 있습니다. 어, 예. 내가 많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번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는 처음으로는, 어디서는? 원래는 Minnesota. Minnesota, 어느 곳으로? 마포트, 상퇴물, 상퇴해? 남관님, 이곳으로 저녁에서 7년을 가고. 아, 네. 요나서 워크로로 가기는 바깥으로? 만약에, 즐거운 시간으로 가기 전달? 네. 잘 좋아ées 그리고 그날 새 년에 쇼고 some lady out of Wyoming 시국에 가서 7000$의 바이크가 시국에 가서 7000$의 바이크가 그래서 제가 시국에 가서 7000$의 바이크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시국에 가서 대면 에너지로 가고 싶었어요 예, 그는 7000$의 바이크가 itself não, 안 되는 거 같아요 요즘은 목소리가 좀 더 좋고 더 높은 가격에 가서 dollars you don't matter which one is expensive which one is a cheaper together yeah why if your travel around here this trip has been three days about 125 total miles yeah you're most 너무 강해요. 네, 계속 시키는 거고요. Hashbone의 방송을 하는 수 있어요. 아주 강해요. 네, 천천히는 오고. 안녕히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종일. 자전거에 텐트, 또 깔개, 그리고 생필품 이런거 싣고 다녔는데 자전거 이것도 꽤 비싸게 생겼네요 이것도 뭐 7,000불 까지는 아니라도 이것도 한 3,000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느낌상 3일동안 125마일을 달렸다는 거에요 그러면 3일동안에 거의 200km를 이 자전거로 그것도 이 3,400m 꼭대기까지 저 아래 한 2,000m 되는 데서 그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거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orph은 감사합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서 있어야 해요. 그래야 마이크의 자웅이 좀 덜 생깁니다. 이것은 해마다 한 번, 작년에는 두 번, 재작년에는 더 여러 번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이 인디펜덴스 패스, 고갯길 하나지만 이곳 인디펜덴스는 콜로라도 로키산맥의 명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름에 와도 항상 눈을 볼 수 있고 또 주변에 툰드라 지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경치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를 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쪽으로 지나가면 에스펜이라고 하는 마을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덴버 쪽으로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됩니다. 스프링필드도 이쪽으로 가야 해요. 여기 인디펜덴스 패스는요. 미터로 한 사람은 3687m 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은 3700m가 조금 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산봉우리들은 4000m 전부 넘는 곳입니다. 아주 낮은 곳은 3900m 정도 되는 곳도 있지만 거의 4000m, 4200m 그리고 이 편에 어제 올라가려고 했던 매시브 마운틴 그리고 엘버 마운틴은요. 바로 앞에 있어요. 4400m 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이 바위를 폭파해 가면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마차 다니고 또 발동 기차 앞에서 이렇게 시동 거는 그러한 차를 타고서 이 고개를 넘나들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에 인디언들이 다녔던데 겠죠. 이쪽 콜로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로키산맥 국립공원이 있는 그 위쪽으로는 아라파호 인디언 테리토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기는 그 아라파호 인디언들은 살지 않고 북쪽의 샤이엔 인디언 자치국과 그쪽에서 같이 뒤섞여 살면서 이렇게 희석되어서 거의 그 존재가 없어졌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forward. 참. 참.